에어어어어어어estens 5분...인가? 아 이리와, 너에게 제안 하나 하도록 하지 너가 만약 아직의 글 풀어서 정답을 맞춘다면 내가 너에게 포켓몬 멜탈 카드를 주도록 하지 포....포켓몬 메... 멜탈 카드?! 그게 뭔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문제아내 내 팀에 맞춰보도록 해 알겠어. 근데 사람들이에요. 뭔가가 왜 이렇게 많아. 좀 부담스러운데 얼른 해봐. 그래. 부엉이가 물에 빠지면? 부엉이가 물에 빠지면? 어, 천부엉 천부엉 맞지? 역시 강적이군. 정답이다. 그럼 내가 포켓몬 메탈릭 카드를 주도록 할게. 이게 첫 번째 카드? 나 메탈 카드 처음 받아봐. 그런데 일단 빨리 한번 개봉해보자. 근데 메탈 카드? 그런 것도 있나?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은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 잠깐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거.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여러분 미쳤어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아름답지 이거? 잠깐만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으면? 우와! 야, 이게 뭐야? 이거 팬텀 아니야, 이거? 여러분 레전드죠?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 피카츄야! 아니 이거 LP 실화냐, 이거? 레전드 카드가 나와버렸습니다. 와, 이거면 그냥 이겨버리는 거 아님? 와, 대박.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야, 이거 절대 해야 한다. 바로 한번 가보자고! 야, 저거 뭐야? 완전 예쁘다! 야, 당장 하자, 당장 하자! 마음에 드나? 좋아. 그럼 게임을 시작하지. 나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하나씩 주도록 하겠다. 그 문제를 맞추면 너는 포켓몬 메탈릭 카드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뭐, 못 맞추면 그대를 털리는 거지. 훗, 좋았어. 나에게 이 대결을 신청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아, 그럼은 바로 한번 가볼까? 야... 나 약하게 보지마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야 나 엄청 느끼니까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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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분가씨 아니 잠깐만요 좀 비켜주실래요 저기요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저기요 좀 여기로 여기로 좀 가게 해주세요 저기요 좀 비켜달라고 안이겠어 텔레포트 이약 오케이 좋았어 뭐 그러게 좀 비켜달라니까 근데 5분간 만나면 퀴즈 준다고 그랬는데 일단 요거 해가지고 놔두고요 여기를 내려갑시다 여기서 이거 다 찾은 다음에 문제 주지 않을까 일단 요거 얻어주고 여기 있는 거 얻어주고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여기 무슨 일이고 저기요 저기요? 여기 안쪽에 있는데 이거 좀 없고요 여기 요거 좀 없고요 저기 좀 부담스러워요 어? 뭐야? 뭐야 목소리들이 오오오오오오! 아니 잠깐만 15초! 아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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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아아 비오는 날x5 뭐라고 한다 안돼! 야 이게 어디 있냐 10초 새는 거 아 야 정말 너무하네 일단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거 전기나 켜자 정말 다음 문제받아야지 뭐 어떡해 일단 여기로 가서 이거 얻어주고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기회? 기회 주시면 좋죠 뭔가 기회 한 번 더 주세요 좋았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말이 쇼핑하는 게 별로라 그러면? 말이 쇼핑하는데 다 별로라 그러면? 음 다 그다 정답이다 카드 주도록 하니 아사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회로 얻은 이 친구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가위로 싹둑싹둑 과연 여기는 얻은 친구가 들어있을까? 너무 기대돼 두근두근 새근새근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약간 배일 것 같아 이거 심지어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와 뭐야 귀여워 이거 피카츄가 탈을 쓰고 있는 컨셉인가봐요 너무 귀엽다 반짝반짝 야 저번에 보다 HP가 더 높아 야 뮤카드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레전드다 역시 피카츄 귀여워 아아 깜짝이야 아 아 5분간 아 진짜 무서네 아 그래요 5분간 우리 문제 내고 맞춰야죠 네 한 번 가봅시다. 바람아 렛츠가 가보자고! 아주 이래 재미있게 돌아가는구만. 좋았어요. 자 당신의 문제는 뭡니까? 오호호호 야 근데 잠깐만요. 야 근데 양심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여유롭게 천천히 한 번 가봅시다. 네? 안 그래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 이분 왜 이렇게 꼼짝꼼짝 거리시는 건가요? 아 좋아요. 문제 한 번 내보시죠. 좋아 네 문제. 곰이 사과를 어떻게 먹을까? 곰이 사과를 어떻게 먹을까. 아 베어맞죠? 그래 정답이다 주도록 하지. 아싸 감사해요! 왜 이렇게 주는 거야? 뭐 어쨌든 예쁜 카드 주니까 봐준다 내가 증말로. 요거 싹둑싹둑 열어볼게요. 아 여러분 잠깐 아르르 영상 재밌는 거 많으니까 종종 해주세요 자 이거 열어볼게요 싹둑스 빠밤 너무 기대돼 누가 있을까 왜 이렇게 이런 골든 카드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죠 여러분 아 숨길 수가 없다 진짜로 이 마음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와 뭐야 너무 귀여워 이거 가디안인가 너무 예쁘다 이거 리본도 있고 아 저 지금 약간 심장폭행 당한 것 같은데요 너무 예뻐 아 취향 저격이다 진짜 아 피카츄 너무 귀여워 역시 피카츄가 주인공인 이유는 너무 귀여워서 나 진짜로 너무 아름다운 피카츄 오 뭔가 아 좋아요 이게 그 마지막 문제인가요 그래 맞다 자 문제 하도록 하지 네 문제 해 터치를 건드리며 하는 말은 터치를 건드리며 하는 말은 어 터치 터치 음 터치 터치를 건드리며 음 5 3 3 아 좋은 터치미 그래 정답이다 카드 수술을 같이 읽어라 아니 근데 우리 코치 이런 방법으로 줘야 할까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주는 건 안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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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이게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얘 갈수록 HP가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나 되는 거지? 너무 기대돼서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 못 참지 리얼 크크 나와주세요 이 안에는 누가 있을까 아직 뒤져보면 안 돼 이 안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EV와 EV진화 버전 그리고 디안씨를 좋아합니다 누가 봐도 디안씨 게다가 이거 HB700이야 나 이런 거 처음 봄 와 역시 디안씨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너무 영롱하고 예뻐 나 이제 털러도 진짜 여한이 없다 너무 귀엽다 오븐가는 털렀지만 그래도 귀엽네 뭐 어쨌든 좋았어 이 문 열고 난 탈출할까 어... 오, 오븐가? 아려 그거 하나 뭐, 뭐요? 오븐가는 절대 죽지 않고 너는 절대 탈출할 수 없다 뭐, 뭐라고요? 아 오븐가 왜 그러실까 우리 이러지 맙시다 네, 응? 문제를 내겠다. 너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확률은? 제, 제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확률? 어... 70? 정답은 0이다. 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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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꼭 눌러주세요!